이번에는 스킨 듀얼 cc 마스크를 미백 케어를 발라봤구요 아까는 보습 케어를 발라봤어요 약간 투명 재질 액체인데 이건 미백 이래서 불투명한 에센스에요 그래서 나온 것들 이렇게 아까보다 물이 에센스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골고루 발라줍니다 거의 그리고 20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탈탈탈탈 이거 아까보다 이렇게 흡수 이렇게 밀착력이 강한 것 같아요 미백은 보습보다 보습은 약간 수분이 많아서 그런지 밀착이 안되고 좀 뜨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20분이 지나도 밀착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귀 뒤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뜯어졌죠 곧 20분이 지나서 뜯어져서 뜯어지나봐요 이렇게 해서 짜잔 뜯으면 어 진짜 얼굴이 환해졌어요 남은 에센스를 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도 해줍니다 다리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부들부들해요 정말 끝이 없이 부들부들 좋아요 이렇게 짠 상큼하네요 짠 안녕